오늘 이 한국기독교우수연협의회 뷰에서는 한기고라고 합니다. 한기고 가족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우리 한기고의 큰 발전을 위해서 이사회가 이사장 선임에서 이사회가 침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보수신학의 교리의 기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교리는 보수교단 교리의 핵심입니다. 보수신학은 전통적 전통신학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신학은 예수님의 성육심, 십자가의 중부심, 부활교리,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생명, 이 뇌가들을 핵심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교리가 부른되면 보수신학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국된 헛것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질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다 멸망하고 맙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은 모든 사람 중에서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 과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몇 번 나타나는지 세모로도 흥미내리지나 제 4강보험서 동강보험서에서 아마 주님이 제가 알기로는 16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동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욕구를 만져보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십자가에 못받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과 귀에 증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하셔서 부활이 현실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나 박다나 마리아처럼 개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연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오서 문을 닫고 성어 있던 곳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대다수 살아서 부활사건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동시에 유명이나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사건은 역사상의 어떤 사건보다 더 많은 신빙성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논쟁과 회의로 일어날 수가 없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무료적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도리는 보수진압 전체 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야 오순절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이름에서 우리를 새한과 새 땅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의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모여 축하의 뵈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사탄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항기부는 오늘 부활의 승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주의 부활을 분명히 올바로 선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모든 항기부 새 가족들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례를 받았고 죽어서 잠사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과 분리할 수 없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기부 가족은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왔을 때 함께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이라는 감옥을 박차고 나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특변을 다 면제시켜버렸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의 중심으로 반영하 우리의 죄의 행보를 온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이라는 감옥에 성도는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행보를 감당하시고 거란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님이 무덤에서 남았을 때 우리가 죄의 형렬이 다 해반될 것입니다. 계속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누웠고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 죄의 지호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들은 영적 의미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할 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는 황교과 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부활의 축복은 우리 구조 예수님이 다시 젠일이 마실 때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모든 잠자된 육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른 그들은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활체의 영체가 됩니다. 주님이 높이 승천하시며 우리의 밝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를 것입니다. 부활의 유대한 날에 우리 한국 가족은 분명히 부활하고 승리를 맡길 것입니다.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인격이 부속하여 살아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속해서 한게 살림을 살림 사랑함을 받았으면 염적 살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으로 가족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 받으나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문을 보면 바다 속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생신심을 받은 생북 백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왕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만 향하 다시 살아난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눈을 들은 무덤에 누워서 훅패되었습니다. 그때로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읽힐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가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장이 있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뱉잡게 말하나 모든 힘이 없었습니다. 고독적 선에 대한 의식은 있었지만 서로 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제잘점에 눌러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제왕의 상태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느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익사 직전에 있던 사랑이 다시 호감에 변한 때 겪어야 하는 고통같은 통증을 우리는 느꼈을 줄 압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정기의식이 사로잡힙니다. 정제감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귀한 발자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옷빛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그것이 되어서 선정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눈은 빛나고 반짝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안에 있는 믿음의 새 가족입니다. 한국 가족은 더 이상 영적으로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행위를 선택하셨다면 더 이상 영적으로 죽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보다 낳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함께 가려본 새로운 필요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주님은 떠나서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제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므로 세상 사망 가운데서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박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말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 심을 받았다는 우리 안의 유체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유체적으로 부활할 때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은 것입니다. 마치 남의 씨를 뿌려주면 다시 사날때 입이 자라고 그 후에 줄기가 자라서 점차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새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와 거룩함으로 풀려된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는 놀라운 변화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생학년에 우리의 영혼은 마치 죽은 유신 안에 마치 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과 추한 것을 보면 지울 수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때로는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이런 이 성향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의 고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은 표면에 현지에 드러나서 달아나 볼 수 없는 타락의 지경에 지경에 이루고 맙니다. 우리 성도는 중생한 이후에 우리 내면에 썩을 것의 세력은 다 한 번이고 새 생명이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고 썩지 않는 시가 영원히 가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은 이에 우리에게는 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수신앙을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사례로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씁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선에 대해서 완전히 무효한 상태였습니다. 제 포로였습니다. 선한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효한 상태였습니다. 지혜의 포로였습니다. 선한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도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연약을 때로 연약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귀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귀를 흘렸을 때 땀이 빗바울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을 지킨 사람은 골보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요의 귀를 내 심장에 받아야 합니다. 예 예 체중인 것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으킬 가득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우리 삶에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구원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무동은 죽은 아단자들이 구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무동은 그들에게 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사랑하는 순간에 아무리 실망한 곳이라도 지옥 요시에 머물면 사람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음심한 방역 두려운 복물이며 견딜 수 없는 지옥 한방입니다. 빨리 떠나오시고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사랑이고 이제 영적 생명을 소개할 모델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새해의 생명을 얻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유태리아 유태리아 이때는 의식적 정교 의식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에는 죽은 의식이 맞는 것입니다. 이럴 이럴 의미에서 죽은 유대교나 다온주의 신앙을 주장한 라곤시 씨는 복음의 기초인 예식의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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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니다. 그들에게는 향행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호화로운 뇌식이 자신의 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한 생명의 이만 우리 하늘로 새가족은 이 모든 의식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낡고 의식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 생명의 삶에 맞는 옷을 새 옷을 구입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임하면 우리는 무덤의 을 던져버립니다. 비석과 비문이 자기위에 있다면 그것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자기의 자랑의 비문에 눌려 있습니다. 마치 구려한 자의 무덤 주변에 대리석으로 지운 사당이 누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 가족은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립니다. 육신의 공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우리 한국 가족은 거칠을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무덤이 더 이상 우리 새가족이 머물던 자기가 아닙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죄와 자존심 육신적 욕심은 모두가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 머물 수 없고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지옥에 더 이상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재국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해서 우리도 일품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품을 받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일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통과 유의 우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합니다. 온전한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닙니다. 외면적으로 우리의 영적 문은 어렵고 우리는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성과는 영적 사회를 위해 탈관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더라도 더 성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낸 이후에는 결코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후에는 은혜를 잃고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 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성사하는 생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니 할 것이로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날 영적 사망과 죄 아래에 묶여있던 무덤에서 영원히 무별합니다. 작별합니다. 죄와 항호를 향한 항력이여 이제 우리는 영원히 너와 이별을 구하느라. 썩고 웃던 세상이여 이제 영원한 이별을 구하느라. 우리에게 살리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신실한 성북 백성입니다. 신실한